자, 이번 영상은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퀘스트를 하나 찍었어요. 어떤 퀘스트냐면, 시험 직전에 이것은 꼭 알고 가자는 느낌으로 개념에 대한 정리를 좀 할 건데, 어떤 개념이냐면, 거리의 합이에요. 거리의 합. 출제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딱 잡혀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문항을 읽고서, 아,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겠다는 그런 구조화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자, 두 개의 정점이 있어. 고정된 점이니까 점이 A, B가 주어진 상태인데, 주어진 상태에서 느낌을 봐봐. 이미의 점 P, 그러니까 어떤 P라는 점이 제한 조건이 없는 거죠.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때의 거리의 합, 걔가 최소가 될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인가. 또한, 봐봐. 네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케이스는 P가 막 어디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죠.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는 거지. 직선 위만 움직여요, 이렇게. 그때의 거리의 합의 최소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도 이미의 점이에요. 돌아다니고 있어. 아무데나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거는 뭐냐면, 거리의 제곱의 합이야. 그죠? 제곱의 합의 최소. 그 다음 마지막, 당연히 보겠어? 그죠? 제한 조건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제곱의 합의 최소.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어, 선생님이 이렇게 좀, 캐스트로 찍었어요. 자, 그럼 가봅시다.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 보자. 자, 이미의 점 P니까, P는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선생님, 그땐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 이미의 점 P에 대해서, 아, 거리의 합의 최소는 뭐냐면, 바로 그냥, 선분, AB, 위에, P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 최소 값은, 바로 그냥, AB의 값이 최소 값이야. 왜요? 어렵지 않아. 그게 너무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자, 정점이 하나 있어. 고정된 점이니까, A를 내가 예를 들어서, 1,2를 여기다 찍었다고 보자. 1,2. 그리고, B를 마이너스 2,4, 여기다 찍었다고 그냥 보자. 마이너스 2,4. 자, 그럼 봐봐. P가 막 돌아다니잖아. 그럼 P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막 돌아다니어. 그러면, P가 여기 있었다면, PA 더하기 PB, 이게 거리란 말이야. 아, P가 여기 있으면, 여거 더하기, 이거 이게 거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럼, 그게 가장 짧을 때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언제냐면, 이때죠, 이때. P는 뭐, 이런데 있을 때. 즉, 이렇게, AB를 연결한 일직선 위에 P가 존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P는 이런데 있으면 돼. 즉, 아, 선분, AB 위, 아무데나 P가 존재하면 되겠구나. 그랬을 때, 우리의 최소 값은 당연히, 너 더하기 너가 될 테니까, 그냥 AB의 길이가 최소 값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근데 얘는, 실전 상황에선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이 되냐면, 식을 주는 경우가 많아. 문항 표현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줄 수 있어. P가, 어떤 P가, P라고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냥, 다이렉트로, 루트,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 Y-4의 제곱에 최소 값을 구해라. 최소 값을 구해라. 지금 이게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봐. 아, 선생님, 이게 거리 공식이잖아요, 를 알아야 돼, 일단. 왜요? 선생님, 이건 몇 콤마 몇이냐면, X, Y랑 1, 2 사이에 빼기, 빼기. 이건 거리니까. 아, X, Y랑 1, 2 사이에 거리를 나타내는 거구나. 역시나 얘도 누구야? 선생님, 빼기가 아닌데요? 그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X, Y랑 당연히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4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말은 받고 얘기하면, 아, 1, 2라는 어떠한 점과, 마이너스 2, 어떠한 점이 있고, 그 다음, X, Y라는 동일한 점이 어딘가에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아, 그랬을 때 P가 여기 있었다라면, 1, 2라는 그 거리, 그 거리. 그리고 얘도 이 거리의 최소 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당연히 너희부터 여기까지 거리구나. 이거랑 이 문항 표현은 같은 표현이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냥 독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리의 합에 대한 느낌이고, 아, 이미의 점은 돌아다니는구나. 그럼 이렇게 두면 되겠다. 됐죠? 어렵지 않은 이유. 선생님, 근데 만약에 거리의 합인데 어떤 직선 위를 움직인다는 제한 조건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직선의 대칭 이동 후. 대칭 이동 후, 그 다음, 그 대칭 이동된 좌표가 있을 텐데, 그 좌표를 A'이라고 한다면, A'B라는 그 거리가 이제 최소 값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뭔 말이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봐봐. 내가 그냥 직선 하나를 줄게. 뭐 이렇게 줄까? Y는 마이너스 X라고 줄게요. 그리고서 A가 지금 1,2니까 대충 한번 찍어보자. 제가 A를 여기다가 1,2로 찍었어. B를 마이너스 2,4니까 여기다가 대충 찍어볼까? B를 마이너스 2,4 이렇게. 좋아. 선생님, 이제 뭐냐면, 봐봐. P는 움직여. 얘 위를 움직이는 거야, 얘 위를. 그럼 P가 만약 여기 있었다라면, PA 더하기 PB는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럼 당연히 꺾인 상태의 거리는, 꺾인 상태의 거리는 그렇게 못 구해요. 그래서 뭘 시켜서 구해야 해? 이 직선에 뭐 해? 대칭 이동을 시키지. 대칭 이동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이 점 둘을 똑같은 거리만큼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는 A'이 되겠고. 아, 선생님.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시키면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는?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 지금. 그죠? 마이너스 X에 지금 둘을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아, 따라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가장 최소겠지. 왜? P가 여기 있다라면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는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인데. 그러면 P가 움직일 때마다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 이렇게 갈 테니까. 그게 가장 짧을 땐 당연스럽게 이때가 가장 짧고. 그러니까 그 최소값을 구해라 한다면. 아, 그 최소값이요. 선생님. A'이라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이제 B라는 마이너스 2, 4의 거리를 찾으시면 최소값이 됨. 오케이? 근데 이 직선이 좀 이상하게 생기면 어떡해요? 어떤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는 건 뭐로 구하지? 두 가지로 구하는 거죠. 이 직선에 뭘 활용해? 기울기를 활용해서, 그치? 이 점을 A, B라고 둔 다음에 기울기를 활용한 다음 식 하나 뽑아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활용하냐면 그치, 중점. 중점은 누구 위에 있다? 이 중점은 이 직선 위에 있다 해서 대입한 다음 식 하나 뽑아내서 그들을 연립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점 A, B를 찾아야 돼. 이것도 기본 내용이어서 아셔야 돼. 세 번째. 아니, 세 번째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물음이 나올 수도 있어. 자, 최소가 될 때 최소일 때, 최소가 될 때 그 점 P를 찾아라 라고 하면 최소가 될 때 점 P를 찾아라 라고 하면 팀, 최소가 되는 건 이 순간이니까 이 순간의 P는 요기저기 직선 위를 움직이는 상태에서 요거. 근데 요건 어떻게 찾아요? 저 P는 직선 위의 점이라면 이렇게 두는 거야. A, X가 A라면 Y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둘 수 있죠. 직선을 활용해서 미지수단은 뭐 콤마 뭐라고 둔 후 뭐의 개념을 이용하면 되냐면 기울기의 개념을 이용하면 돼. 네? 선생님, 뭔 소리예요? 봐. 전체 A'과 B의 기울기와 그치? A'과 B의 기울기와 당연히 누구의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냐면 P와 A' 요게 기울기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한 다음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하시면 정확하게 A값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P의 좌표까지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가자. 그 다음 3번 갑시다. 3번. 자, 3번. 3번 내용은 이제 2B의 점이에요. 또 이번에 P가 돌아다니는데 선생님, 제곱의 합이에요. 제곱의 합. 저게 최소가 될 때는 언제일까? 자, 일단 여기 최소가 될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두 정점. A, B의 평균이야, 평균. 뭐라고? 평균.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증명해줄 시간은 좀 없으니까. 아, 2B의 점일 때 A, B의 값은 이게 최소가 될 때 아,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될 때 그 A, B의 평균값 P가 바로 아, P가 바로 그 평균값. 그 아까 A가 몇 콤마였냐면 아까 A가 마이너스 다시 만약에 A가 1,2였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4였다고 칩시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될 때 최소값을 구해라 혹은 P의 값을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그냥 A, B의 평균이야. 즉, 너와 너의 평균. 평균은 뭐지? 둘을 더하고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입니다. 더하고 2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이렇게 되는 거고 Y좌표도 가시면 돼요. 6 2로 나누니까 이게 P의 정체야.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최소가 될 때 P값을 알았으니까 우린 요거를 이제 뭐 하시면 돼? 직접 계산하면 되지. 요 직접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치? 뭔 소리예요? 요거에요 요거. A, 요거랑 요거의 거리제곱 쓰고 요거에다 거리 쓴 다음에 제곱하고 그걸 실제로 뭐하라는 얘기야? 더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돼. 그러니까 P의 위치를 찾고 최소가 될 때 P의 위치는 중점이니까 바로 찾아버린 다음에 만약에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너와 너를 직접 계산하시면 된다. 만약 점이 3개야. 여러분 좀 공부한 사람 요거 정도는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가 1,2 B를 마이너스 2,4 C를 3,3,0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치자. 이때 세계로 확장된다면 그래도 여전히 뭐가 되냐면 무슨 균이 되냐면 세균 말고 평균이 돼요. 뭔 균이 된다고? 평균. 아 이렇게 너가 최소가 될 때 그 P는 누구야? P는 평균이야. 평균이기 때문에 쓱 3으로 나누겠지 다 더하고 다 더하고 3으로 나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그 다음 또 3으로 나눠. 다 더하고 Y자표도 다 더하고 3으로 나눠. 아 그러니까 특별히 다 더하고 3으로 나눈 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뭐든지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다 평균이 성립하거든. 그래서 세 개일 때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세 점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하지만 이건 무게중심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평균값이다. 그게 4개가 되면 4로 나누면 되고 5개가 되면 5로 나누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선생님 응? 이게 이미의 점인데 특수할 때가 딱 되는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축 위의 점일 때야. 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문항이 X축 위에 점 이러고 나왔어요. X축 위에 점 P에 대하여 그러면 당연히 A, 0 이러고 낫겠지. 혹은 Y축 위에 점 P에 대하여 그럼 0, B로 낫겠지. 소위 이거는 P라는 게 X축 위, Y축 위 제한 조건이 좀 걸리는데요. 그렇더라도 축 위에 점일 때에는 그때에도 제곱의 합은 평균이 성립해요. 아, 그러니까 X축 위에 점 그때 P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 P값은 그냥 평균 낸 원래 이거였지만 X축 위에 점이니까 너는 그냥 0으로 준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0 이렇게 가시면 되고 너도 축 위에 점일 경우에는 X축 X좌표는 0이니까 X좌표는 0이니까 B의 값만 그냥 평균 내서 딱 들어가시면 돼요. 제한 조건이 없지만 특별히 축 위에 점이란 제한 조건 내에서도 평균이란 건 성립하더라. 그래서 두 가지 정보 또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마지막이에요. 선생님 만약에 이거 진짜 중요해요. 4번이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 만약에 P가 제한 조건이 걸렸어요. 축 위에 점도 아니에요. 그때 제곱의 합의 최소는 어떻게 구합니까?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A, B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딱 들어줄게. A, B가 있어. 여기 A가 예를 들어 0,1이 있어. 오케이? 그리고 B는 2,5가 있어. B는 2,5. 다시. 여기다 하자. A는 여기다. A는 0,1 B는 2,5가 예를 들어 있다고 하자. 자 그리고 직선 하나가 올라가고 있어요. 직선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이 직선은 얘입니다. 어! 그때 내가 구하는 건 P는 얘네들을 돌아다니고 있어. 그때 P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 아, 선생님.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다라고 친다라면 P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을 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거야. 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근데 P는 어떤 직선 위로 움직여. 그럼 그때 무엇이 들어가면 되냐? 이건 위에다 쓰게 해. 이건 무엇이 들어가면 되냐? 이때는 직접 하시거나 직접 계산하라는 얘기야. 선생님, 직접 계산하라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여기 이 직선이 이거니까 내가 만약에 이놈의 X좌표를 A라고 놨다면 Y좌표는 누가 되죠? Y는 넘어가면 X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 이렇게 점을 하나 놓을 수 있을 거야. 그치? 아, 그래서 P를 이렇게 직선 위에 점으로 둔 다음 실제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한 다음에 최소를 구하면 돼. 직접 하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면 2차가 나오거든. 으악! 2차가 나오니까 2차에 최소를 못 구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거든. 그죠? 직접 하거나 이게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 식이 매우 좀 복잡하면 직접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때 뭐로 가냐? 여러분, 중선 정리라고 알아요? 중선 정리로 가는 거야. 네? 봐봐. 자, 직접 하는 건 안 하고 중선 정리를 가르쳐줄게. 직접은 그냥 하면 되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그렇지. 바로 연결해야지. 삼각형 딱 그린 다음에 중선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중점을 하나 찍어. 아, 중점 하나 찍으면 여기가 M 이렇게 되고 이 좌표는 당연히 몇 콤마? 1 콤마 둘을 더하면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게 중선 정리에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이건 뭐로 바뀔 거냐면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중선 정리에 의해서 뭐로 바뀌냐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즉, 두 배의 PM 제곱 더하기 AM 제곱 이렇게 바뀌겠지. 이거, 이거. 이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두 배 친 거랑 똑같아. 근데 AM의 제곱은 구할 수 있지. 실제로 계산이 가능하잖아. 어,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몇이야? 밑변이 1이고 높이가 몇입니까? 2니까. 루트 1의 루트. 이거 계산 못하면 안 돼, 루트. 그러니까 얘는 실제 계산할 때 2 곱하기에 루트의 제곱이니까 여긴 5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의 무슨 소를 구하는 거냐면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소. 그러면 PM 제곱이 최소를 구하면 되지. 왜 얘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PM이 최소일 땐 언제일까를 고민하면 돼. 아, 얘의 최소는 결국 얘의 최소고 그때 AM 제곱은 숫자가 딱 나오지만 얘는 P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PM의 값은 계속해서 뭐해? 변하잖아. 느껴야 돼. 아, P가 여기 있으면 PM은 이 길이가 되고 P가 여기 있으면 P는 이 길이가 되고 P가 여기 있으면 P는 이 길이 P가 여기 있으면 P는 이 길이 P가 여기 있으면 P는 이 길이 근데 나는 최소를 원하니까 결국 PM이 최소가 될 때 읽고 하면 되죠. PM은 최소가 언제 될까? 얘는 고정이야. 얘는 고정이야. 그 P는 언제 언제 최소가 돼? 그치.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뭐가 될 때? 90도가 될 때 90도가 될 때 수직일 때 그때가 거리가 가장 짧은 거잖아요. 따라서 아, 이때 PM의 정체는 누가 되더라? 수선 수선 수선의 길이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셔야 돼요. 아, 따라서 여기 들어갈 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여기다 뭐 들어가시면 되냐? 아, 이 직선 루트 2분의 절대값 이 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걸 뚝뚝뚝뚝 딱딱 대입하시면 돼요. 1-3 할 수 있죠? 1-3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 그러니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리니까 그걸 여기다 뽁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놈의 제곱이니까 2분의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피는 움직여요. 이게 언제 최소가 되니까 당연히 수직일 때 최소가 될 것이고 그때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건 실제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게 이제 중선점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이게 확장되면 직선일 수도 있지만 원으로 줄 수도 있어. 원으로 줄 수 있어. 지금 직선 위의 점이었죠. 자, 잠깐 원 위의 점을 원을 이렇게 주고서 방금처럼 두 점을 이렇게 A, B를 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이렇게 줄 수도 있어. 혹은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스럽게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중점 우리 찍은 다음 아, 두 배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면 되는구나. 이거는 정해졌으니까 이거 정해진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고 아, 선생님 이거 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돼? 야, 언제 거리가 가장 짧은지 구하면 돼. P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언제 거리가 가장 짧아요? 이건 알아야죠. 언제야? 그치? 원의 중심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에서 누굴 뺀 다음에 다시 원의 중심으로부터 M까지의 거리 거기서 누굴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반지름을 제거한 P의 위치는 여기 있을 때지. 그때가 이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지. 이건 원일 때니까 참고적으로 또 원에서도 잘 나오니까 알아두십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의 합의 네 가지를 좀 알아봤어. 자, 저 여러분이 정리하면 돼. 어떻게? 이미의 점일 때 거리의 합 움직일 때 거리의 합 그래서 제한조건이 있을 때 거리의 합 그 다음에 이미의 점일 때 거리의 합의 제곱 이제 제한조건이 있을 때 거리의 합의 제곱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신 다음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딱 보일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두신 다음에 아마 첨부파일로 밑에 여러분 연습할 수 있게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좀 넣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이해하셨다면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거예요. 알겠죠? 자, 시험 직전에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므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껄로 소화하셔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맞추셔서 꼭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스트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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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